안 돼 허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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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 떠나려고 하니 다가왔습니다. 결론 나왔습니다. 허진 씨, 박지원 씨 결승! 축하합니다. 두 번째 대결, 스컬앤하하 vs 발샤벳. 이번 예선전은 완전 선남선녀의 대결이에요. 우리 스컬앤하하가 요즘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있죠? 라가 머핀. 라가 머핀. 어떤 노래인지 일단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먼저? 컴온 히어맨. 렛츠고! 렛츠고! 뮤직 스타트, 맨! 한국 레게이션 렁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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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hoki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혁 신나요 신나요 기가 막혀 근데 사실은 스컬 군이 레게 쪽에서 레전드라면서요? 그럼요. 반말이에 그 아들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. 진짜. 네. 도남동에서. 도남동도 놀러 오시고요. 진짜요. 도남동에서 마신 거. 아 그렇구나. 아직 미혼이구요. 예예. 이 친구는 이제 자유연애를. 네. 자유연애 뭐예요. 직업이에요. 직업 자유연애. 자유연애를 하면 오늘 이 친구를 만나도 내일 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. 예전에 그쪽 계셨잖아요. 어? 아 혼나. 형한테 혼나. 쌍둥이가 있어서 지금 내가. 굳이 결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진 않는다. 뭐 이런 건가요?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. 하하가 옆에 장난처럼 얘기하니까. 농담 처음 하는 거죠. 그럼.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. 휘재 형님을 보는 것 같아요. 저를 보면. 스컬도 혼나. 형한테 혼나. 경제장이시니까. 스컬앤하가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. 그렇습니다. 8월 말에. 어디서. 제가 15년 만에 또 단독 콘서트죠. 스컬앤하. 전국 투어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주시고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알겠습니다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자 오늘 스컬앤하에 맞서는 달샤벳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달샤벳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상큼하네요. 이뻐졌어요. 굉장히 여성스러워졌네요. 감사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쉴 때 공부했기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나 이런 질문을 좀 하거든요. 네. 네. 네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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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여기까지야. 됐어. 됐어. 여기까지야. 네 했어. 네 했어. 들었어. 제가 우연히 사귀었나 했더니 네. 했죠. 그래요. 그럼 가은은 쉬는 동안 이번 앨범 나오기 전에 자유연애를 한 걸로. 네. 자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컬앤하 대 달샤벳 들어가도록 할게요. 먼저 스컬앤하입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예요. 예. 예요. 자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. 솔리드 천생 한번.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. 오른쪽부터. 올리드. 도전 성공!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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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오. 백오. 후! 후! 피엄아. 기엄아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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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무 예쁘다고 해도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이번 한 번뿐이라는 걸 맹세해 약속을 정하고 그날이 왔어 식어서 웃도 있고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하늘 속에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널 빼낼 때와 다른 느낌의 설레임을 안고 집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나를 믿고 있는 너 정말 미안한 마음 우리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성공!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춤추면서 노래한다는 게 여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하동훈 씨도 나이가 꽉 차가지고 초반에 열심히 뛰더라니 한 해 한 해가 다르죠? 네 그러게요 이제 확 느끼네요 좋아요 좋아요 멈춰! 호미 어른아이 호미야 잘 있니?